강력 사건에 대한 경찰관들의 소극적인 대응이 최근 도마에 오른 가운데 김재규 전남경찰청장이 신임 경찰관들에게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김 총장은 신임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갖고 최근 일련의 사건들은 경찰관으로서의 자질에 관한 문제점도 거론되고 있는 만큼 경찰 정신의 중요성과 현장 대응력 강화를 강조하며 책임을 다하는 경찰이 되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연말까지 현장 경찰관들에게 전자충격기와 38곤 총실사 등의 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